10편 113 할렐루야 요하의 종들아 찬양하라 요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요하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도 논대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요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요하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요하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나초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서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복화술로 합니다 114 이스라엘이 애구에서 나오니야 야구의 지원이 어느가 다른 인족에게서 나올 때에 요다는 여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더다 하다가 하고 동황하며 요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냥들 같이 뛰놀니야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더다 하다야 니가 동황하면 어찌이여 요다는 니가 물러간 어찌인가 너희 산들아 순냥들 같이 뛰놀니야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니야 어찌하인가 땅이여 너는 주어 꽃냐고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오늘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생얼이 되게 하셨다다 115. 여하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라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다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